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일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갑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역대야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본말씀 역대야 2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야 28장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아하스는 요담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좋은 선왕들의 신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같이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한 그런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하스의 일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바를 섬기고 이방신에게 아들을 들여서 제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곳곳에 산당과 언덕 가는 곳마다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숭배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들을 불살라서 제사를 하는 이 인신제사는 이 레위기 20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하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죄였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의 왕이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왕이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행의 대가로 유다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다메색으로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해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습니다. 또 그들의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중직을 맡고 있는 유다의 국내 대신들도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28장 6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유다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보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유다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행해하니까 이 나라 전체를 고난에 빠뜨리는 큰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오대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은 죄가 있고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이들이 원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잘 대우해서 연약한 자들은 잘 돌보고 옷도 주고 타고 갈 그 동물들도 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록 아하스가 그 죄로 인해서 유다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궁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아프게 치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시고 회복의 그 은혜를 주실 때에 나 하나님 외에는 이 공고한 중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화랑 이 아하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에게 재물도 바칩니다. 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공격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아수르가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땅으로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메색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성전을 폐쇄하고 하는 등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이 유다의 역대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인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전혀 짚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징벌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손을 뻗치고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공동체가 전체적인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시고 또 가정에도 각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가장들을 세우시고 그 곳곳마다 그 지도자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쳐지는 그 영적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나라와 그들이 맡고 있는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그래도 형제였는데 그 전에 같이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도 죄가 있으니 이 형제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포로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바라봤을 때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관점들이 나오는 것이죠. 곤고할 때 정말 의지할 바를 아는 것 이 아하스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이 유다가 왜 이렇게 곤고함에 빠졌는지를 아예 짚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맞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곤고한 중에 있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겪게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케 하심으로써 공고한 날에 오직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만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공고한 중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